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함기 전문공사 김봉효입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2022년, 2023년 수능 기출 지금은 11월, 지금 며칠이라고요? 3일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2023년 나오는지 안 나오고 100% 나옵니다. 100%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오늘 11월 13일이지만 저희가 겨울방학 때 올릴 TCC를 하나 찍으면서 아, 이거 100%다. 그런데 100%인데 여러분들 그 100%를 모른다면 단어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내가 단어를 만약에 20개를 외워야 돼, 20개. 그러면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달달이 외워야 돼요. 그게 수능 기출 단어죠. 그래서 보면 아, 이건 100% 나온다. 그래서 누구나 아는 건 난 모르고 있었어. 내가 제시했는데 이걸 내가 하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02년, 2023년 수능 기출 우습 영단어의 시리즈가 이제 하나씩 나올 건데 오늘 11월 3일이에요. 어, 17일 날이 수능인데. 아, 100%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17일 이후로는, 11월 17일 이후로는 이제 수능 기출 우습 영단어, 2023년, 2022년 두 개의 수능 기출 영단어를 갑니다. 공통된 걸 뽑아낼 거예요. 이거 100% 공통된 거 나올 겁니다. 자, 집중. 그럼 선생님, 자, 선생님 이 TCC를 보통 강사님들이 보통 이제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많이 올리는데 저는 조금 일찍 올리겠습니다. 왜? 단어는 초반에 작살을 내셔야 돼요. 박살을 내셔야 됩니다. 완벽히 마스터링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는 건 초반에 단어를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노래도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데도 비록 보긴 좋지만 이내 무너지고 마라. 또 다시 지어야만 돼. 하나, 둘, 셋, 넷! 자, 끝났습니다. 이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그 반석이 뭡니까, 영어에서? 단어! 좋아했던 단어입니다. 자, 이제 갑니다. 이거 봐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수능에 보면은 대화하다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0% 나오죠. 일화문이 나오기 때문에 대화란 말이 100%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어떤 조직에게 뭔가를 요구 요청하다. 묻다. 이런 단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데 언제나 이끄는 자가 있고 대조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그래서 주인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쵸. 엑스트라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대상이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화하다란 영어 단어가 100% 나온다라고 봤을 때 서로가 말을 니칵네칵 주고받는 것. 이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피디님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말하다가 A가 있어요. A가 B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뭐합니까? 시작. 그쵸. 시작. 말했어. 그럼 B가 C에게 뭐합니까? 시작. 또 말하다? 또는 응답하다, 대답하다. 가능하겠죠. 어? 여자친구 있으시죠, 피디님? 물어봅니다. 주말에 뭐해? 주말에 뭐해? 그럼 피디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어? 이래. 여자친구 좀 슬프죠. 대답합니다. 너 만나지? 우와! 이해되죠, 그쵸? 어? 그냥 뭐합니다. 또 여자친구가 얘기합니다. 요구 요청하다. 우리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피디님 뭐라고 할까요? 당연하지! 우와! 안돼, 이래야 돼. 오! 이런 식의 대화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피디님하고 이제 또 대화로 피디님 잘못한 게 있어요. 여자친구가 얘기합니다. 사과해! 사과해. 말했죠, 그쵸? 피디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미안해!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피디님이 사과해! 그랬더니 피디님이 아재개가 한다고 응! 난 사과 싫어! 배 할 거야! 이럴 수 있겠죠, 그쵸? 아이고, 그럼 뭐냐면 언어의 초점이 뭐냐면 말하다, 묻다, 요구, 요청하다 보다는 대답하다의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주제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글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봐보세요. 아, 이런 식의 언어는 100%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이거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단어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선생님, 단어 저는 중학교 때 거 안 해왔어요. 지금 하면 됩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 거 다 해줄 거예요. 미필종에서. 미라클 단어 필수인 종합에서. 그럼 일단 들어갑니다. 말하다. 말하다 가장 쉬운 게 뭐이죠? say, tell.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난이도가 있는 말하다는 아 before relate remark 요 영어 단어가 말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어, 나 요건 다 알죠? 요거 세 개 중에 모르는 게 있다면 삐익 안 됩니다. 나빴덩 여러분 이거 세 개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세 개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봅니다. 그 다음 묻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묻다 영어로 뭐가 있을까요? ask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quire 그렇죠. inquire을 아셔야 돼요. 묻다 신문하다. 묻다 신문하다. 자, 요거 요청하다 뭐가 있을까요? 자, 봅시다. 수거 중에서는 단어로 먼저 갈까요? 혹시 PD님 옛날에 프로 아세요? 사랑의 request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request request 그 다음에 require request, require 이제 거의 같은 단어죠. 여기 보시면 request, require 그 다음 ask for 그 다음에 call for 이게 요거 요청하다. 그럼 이제 응답하다, 대답하다 뭐가 있으면 가장 쉬운 단어? answer answer 그 다음 뭐가 있으면 시작 reply respond respond 얘가 영어로 뭐야? 응답하다, 대답하다. 그럼 자기가 이제 수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가 수능을 공부해. 단어가 약해.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들의 어떤 포지션이에요. 됐습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봅니다. 그럼 say, tell은 다 알죠? 놔둡니다. 자, 요거 외워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PD님, 축구 심판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심판을 referee라고 합니다. 어, 심판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referee. 말하다, 언급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late 말하다 remark 자, 알았죠? PD님, 콩글리시야 이거는? 당구 치십니까? 어, 좋아요. 이거 무슨 마크죠? 하나, 둘, 셋 당구장 마크입니다. 그래서 remark 뭔가 이 마크는 뭔가를 말해주고 있구나. 당구장이 아... 내가 고등학교 2학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마크야?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표시예요. 이렇게. 자, 재수형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표시야? 당구장이요. 야, 이게 이렇게 잘 살리더라고요. 여튼 자, 들어갑니다. 아, 이 표시는 뭔가를 말해주는구나. mark 어, 그쵸. 리가 강조죠. 자, 이 표시는 뭔가를 말해주는구나. 이 표시는 뭔가를 말해주는구나. 축구에서 심판을 뭐라고 한다, 시작. referee 축구에서 심판을 뭐라고 한다? referee 뜻이 뭡니까, 시작. 말하다 말하다 자, 사실은요. 이 단어는 멀리라는 단어예요. 뻥 자, PD님 물어볼게요. 이런 말 들어왔습니까? 발 없는 뭐가 찬리를 간대. 그렇죠, 딩동댕. 잘했습니다. 어, 너무 최고의 PD입니다. 자, 들어옵니다. 시작. 발 없는 말이 이게 말이라는 뜻도 있어요. 멀리라는 뜻도 있죠. 멀리 간다, 멀리. 아, 말이 멀리 가는구나. 말이 멀리 가는구나. 이게 말이에요. 멀리라는 단어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냐. reframmark, reframmark, reframmark. 외울 때 약간 리드미컬하게 들어갑니다. reframmark.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칩니다. reframmark.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리는 똑같으니까. 시작. reframmark, reframmark, reframmark. 하나, 둘, 셋, 넷. reframmark, reframmark, reframmark. 하나, 둘, 셋, 넷. reframmark, reframmark, reframmark. 하나, 둘, 셋, 넷. reframmark, reframmark, reframmark. 뜻이 뭡니까? 시작. 말하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요거 수능 기출 시리즈는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20회까지 갈 거예요. 수능 단어를 좀 알아라. 왜? 기출 단어를 알아라. 100% 외워야 되는 단어. 자, 갑니다. reframmark, 시작. reframmark, reframmark, reframmark. 하나, 둘, 셋, 넷. refram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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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ammark.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PD님. 자, 오늘 한 수업에 한 리듬씩 들어갈 거야. 그럼 선생님, 요것도 다 해줄 겁니다. 일단 큰 흐름을 먼저 잡는 거야. 자, reframmark, 시작. refram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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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ammark. 하나, 둘, 셋, 넷. reframmark, reframmark. 자, 말 없는 말이 말. 어, 멀리 간다. 멀리 fa, for, refer, 말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뭐? 당구장 표시. 뭔가 마크가 뭔가를 뭐, 시작. 말하다. 됐습니까? relate가 영어로 뭐야? 말하다. 자, 콩글리시를 넣습니다. 나 늦었다고 말해. 따라해, 늦었다고 말하다. 콩글리시야, 이건. 늦었다고 말하라. 시작. 늦었다고 말하다, 늦었다고 말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길이 막혀서요. 늦었다고 말하다. 자, reframmark, 시작. reframmark, reframmark, reframmark. 이거를 이제 상호작, 인터넥션을 해볼 거야. 내가 refram을 latemark 해봐. 시작. reframmark,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refram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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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ammark. 이렇게. 자,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refram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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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ammark. 하나, 둘, 셋, 넷. refram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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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ammark. reframmark.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외울 수밖에 없죠? reframmark. 자, PD님. 이거 한 번만 잡아주세요. 좋았덩.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묻다라는 영어 단어 보시죠. ask은 다 알고 있죠. ask. 그 다음 inquire이라는 영어 단어 묻다는데 접두어 in을 한 번 빼볼게요. 이 단어가 뭐냐면 fear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자, 혹시나 PD님 퀴어 축제라고 들어갔어요. 옛날에. 이게 동성애라는 뜻이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요단의 원래 뜻이 좀 슬픈 게 지금은 우리가 다원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서로를 인정, 다름을 인정해야 아니에요. 인정하죠.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동성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옛날에, 옛날에. 이상이 밖에 있지. 얘가 이상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상해. 이상한.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봐봐. PD님. 이상하면 물어볼 수 있어? 없어? 물어볼 수 있지. 이상하면. 그렇지? 여자친구가 오늘 좀 이상해. 너 무슨 일 있니? 이상할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얼굴이 좀 어두워. 너 무슨 일 있니? 이상하면 묻다 이거야. inquire 묻다. 좀 이상하니까 묻다. 됐습니까? 좀 이상해. 아,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ask, inquire 묻다. ask, inquire 묻다.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ask, inquire 묻다. ask, inquire 묻다. ask, inquire 묻다. 됐죠? ask, inquire.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 단어도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동성애이라는 뜻도 있어요. 퀴어 축제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상한. 이상하니까 뭔가 물어보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봐봐. 요구 요청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 볼까요? 얘는 묻다야.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봐봐. 네가 들어갔어. 두 번 물어봤어. 얘도 두 번이네. 여기 단어를 봐. 비슷하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두 번이나 물어봤으니까 요구 요청하다. 자, 들어갑니다. PD님. PD님 물어볼게요. PD님 위에 상사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토요일 날 인력이 없어. 토요일 날 뭐 할래? 토요일 날 뭐 물어보자. 근데 PD님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또 물어봅니다. 토요일 날 뭐 할 거야? 뭔가 요구 요청하고 있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 좀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바꿔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뭔가 두 번이나 물어봤으면 요구 요청하는 거야. 두 번이나 물어봤다. 리가 두 번이잖아. 커피 뭐 하냐? 리필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두 번이나 물어봤으면 요구 요청하는 거야. 리퀘스 리카이어. 뜻이 뭐예요? 시작. 리퀘스 리카이어. 리퀘스 리카이어. 요구 요청하다. 그럼 봐봐. 이것도 봐라. 이거는 못 따져. 근데 단어가 두 개로 나눠져 있네. 그럼 요구 요청하다가 되는 거야. 경찰한테 왜 전화할까요? 뜻이 뭐예요? 뭔가를 요구 요청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소방관에게 왜 전화할까요? 뭔가를 요구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두 개가 있고 수거가 되는 것들은 단어가 합성화된 뭔가 2차적 의미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눈으로 훑어보세요. 근데 요 단어. 됐죠? 자, 일단 들어갑니다. 요것도 다음 시간 투에 할 거야. 웃음 양단어 투에 알겠죠? 그럼 이제 보시면 오늘 외워야 될 단어는 요거 두 개입니다. 일단.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눈으로 훑어보세요. 갑니다. say, 말하다 알고 있죠? 자, 말 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어, 말이 멀리 간다 이거야. 빡, 리퍼, 말하다. 레프리로 외워야 되고요. 늦었다고 말해라. relate, 말하다. 이 당구장 표시가 뭔가를 말해주시자. 말해준다. 이 표시가.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세 번 했죠. 자, 리프레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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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레임마크. 하나, 둘, 셋, 넷.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하나, 둘, 셋, 넷.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 ask 묻다. ask 묻다. 어, 너 좀 이상해.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이상한 인가 뭔가를 묻다. 퀴열 축제가 원래는 뭐야? 동성애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이걸로 많이 쓰이죠? 동성애의. 근데 옛날에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봤죠? 이상한.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자, 들어갑니다. 리프레임마크 시작.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하나, 둘, 셋, 넷.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하나, 둘, 셋, 넷.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하니까 뭐한다, 시작? 물어본다. 이상하니까 물어본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자, 이거 외우는 방식, 이거와 관련한 리듬은요? 자, 일단 어떻게 들어간다, 시작. 다음 시간에 투게스 들어간다는 거. 자, 오늘은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리프레임마크, 시작.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하나, 둘, 셋, 넷.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세 번 외치고요. 자, 퀴어 축제.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동성애의. 근데 옛날에는 그걸 뭐가 있다, 시작? 이상한.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이상하니까 뭐야? 인퀘어, 시작. 묻다. 인퀘어, 묻다. 인퀘어, 묻다. 됐나요? 좋았던. 자, 세 번째 복습입니다. 선생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단어를 지금 막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 아, 잠깐 까먹는 친구. 휘발성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가르쳐주면 까먹고, 가르쳐주면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저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열정적이죠. 열정적 강사 공동체 메가스터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리프레임마크 시작.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하나, 둘, 셋, 넷.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계속 아마 머릿속에 맴돌 거예요.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하나, 둘, 셋, 넷.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하나, 둘, 셋, 넷.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리프레임마크, 말하다 꼭 외우시고요. Ask, 묻다 당연히 알고 있고. Inquire, 키어가 이상하냐. 동성애이라도 또 있고. 어?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너 오늘 어디 아파? Inquire, 묻다. 좋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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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